타이틀곡 페어리스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와 최선의 타협박이보다는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는 요즘이 담겨있습니다 이 곡이 방시혁 총괄프로듀서님이 페어리스 작사와 프로듀싱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작업하면서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셨나요? 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니까 단단하고 더 도도하게 표현해달라고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찐 젠시 세대답게 단단하고 도도하게 어 그럼 혹시 이걸 표정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보여주세요